민주당의 대통령 시전 연설 국민을 향해 국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힐 것입니다. 민주당은 왜 김명수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장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사안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이것은 김명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입니다. 국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 이상 막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유의 감사합니다.